이번 시간에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뭐죠? 지금 리로드가 되네요. 여기 있는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이 스프라이트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이벤트 분류로 가서 이 중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벤트예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조금 응용을 해보면 여기 간단한 응용이에요. 만약에 고양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양이 이 고양이가 두 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고양이는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양 탭을 제가 클릭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 고양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는 이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두 개의 동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다음 동작, 즉 이 동작으로 자신의 동작을 바꾸고 다시 클릭하면 이걸로 가고 다시 클릭하면 이걸로 가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스크립트에서 형태를 찾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에 있겠죠. 형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착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양이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어때요? 고양이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제가 만약에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붙이고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모양이 두 개네요. 그럼 이 박지에게도 똑같은 스크립트를 이벤트를 제가 줘서 이 스크립트를 클릭했을 때 형태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것을 이 스프라이트에게 지정을 해주면 박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박지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뛰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